2021년 12월 29일 사진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마디를 쳐놨죠 항상 요 마디를 세려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요게 중요합니다 이놈과는 한번쯤 잎이 크다 라고 많이 표현을 하셨어요 자 잎이 큰 건 습이랑 이어집니다 음 배대표 가시뽕립은 여기 나왔네요 위로 가면 갈수록 가시뽕립이 나옵니다 자 가시뽕립이 나오면 꽃이 잘 만들어진다 요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항상 제가 말하는거 물을 주는 타이밍은 이 꽃 꽃이 잘 필거 같냐 요걸 기준으로 물을 주는겁니다 꽃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또 다른 개념이죠 강압성의 개념이 더 많이 개입을 해야되요 자 그러면 되고 여기도 색깔이 왔다갔다 하죠 여기도 봐 절간이 절간은 재밌어요 짧았다가 길어졌다가 이 어 뿌리라든지 이제 조건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흡수가 다르지 양분을 흡수하고 그날 밤에 얼마 일을 열심히 했느냐 여기서 또 달라지는거니까 절간이 길다 짧다 너무 막 극단적으로 짧고 너무 안길면 되요 어느정도는 문제가 안됩니다 음 입도 보면은 지금 온도장애가 받았겠죠 자 하우스 옆에가 이렇게 물이 깨어요 물이 그리 이농가는 어 물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나타나지 그리 배수로를 항상 생각을 하세요 물이 안으로 들어오면 뿌리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저는 계속 순의 양을 좀 줄이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순의 양이 많으면 안돼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마디 여섯마디 어 다섯 여섯마디 많으면 일곱여덟 마디겠네요 음 일찍 정식하신 분들은 순을 좀 낮게 올리세요 그게 희망합니다 자 계속 보세요 자 아 잎 자체가 이미 좀 온도장애라든지 이런 느낌이 오죠 자 항상 좋은 건조한 농가에서 잎에서 흰가루가 많이 옵니다 그런걸 놓치면 안돼요 그래서 잎을 좀 생기있게 활력있게 요렇게 많이 만드세요 그게 팩트에요 자 이것도 가시뽕립은 잘 나오고 자 가시뽕립은 빠르게 지나갑시다 어 이게 제가 매일 농가를 다니면서 다 찍는거에요 어제 제가 다 찍은거에요 자 보면 어느정도 순이 수정할 격까지가 많이 보이죠 자 결국은 이제 수정 날짜가 다가온다는거지 이제 참회의 계절이 서서히 다가오는 중입니다 음 보시고 꽃이 잘 나오냐 안나오냐 이걸 계속 관찰을 하세요 그리고 참회의 요런 수염 수염도 하나의 관찰의 대상이 되요 자 수염이 쭉쭉쭉 펴져있는 농가가 그만큼 뿌리가 활력이 좋다는거에요 예 수염이 막 말린다 그 말은 뿌리쪽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요도 잎이 좀 가시뽕립은 잘 나오는데 잎이 아 건조해 보이죠 요런 느낌 요걸 빨빨리 캤치 하세요 음 안 컸는데 자 물을 연자울 두번 주니까 좀 잘 크더라 그리고 여덟동을 하시는데 어 동마다 다 잎의 크기가 다 달라 왜? 토양에 물이 달라 음 토양이 그 햇빛은 거의 비슷하겠지 근데 근데 이제 토양에 물이 다르니까 습도가 달라진거 같아요 자 그것도 참고하시고 가시뽕립 잘 나옵니다 왜? 마고스를 도와줬으니까 마고스가 가시뽕립 잘 만들어요 음 그리고 꽃도 좀 더 충실하게 선명하게 해줍니다 왜? 인산과 칼슘이 같이 들었기 때문에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음 제품 자체가 일본에서 생산된거기 때문에 일본이 좀 인산에 대해서 발효 숙성을 잘합니다 그런것도 좀 참고하시고 네 그 아하 이거는 귀한거네요 귀한 사진을 찍어놨네요 이게 설참해일거에요 설참해 자 수뇌양 보수 잎이 지금 다 땡겨있죠 이건 총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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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체가 이게 뻘뻘 뻘 기댕기더라구요 지금 총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상까지는 찍을 수는 없고 자 이런식으로 자 신초가 어떻냐 여기도 아까 얘기했던거 이거잖아 수염이 말린다는거에요 수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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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살짝 꼬부라진다 이런건 문제가 안돼 막 세네바퀴 막 말린다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거지 그런걸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안에 지금 물이 고여있잖아 이 물이 균의 원인이 된다는거지 균의 확 추워지면 저기서 많은 이차패가 오겠죠 자 요런 부분들 온도가 좋을 때 정식을 했기 때문에 수뇌양이 많을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런것도 참고하시고 최대한 줄여도 물론 줄일 수는 있겠지 근데 그만큼 자기만의 내공이지 요런 부분이 선명해야되고 자 요도 지금 잎이 썩 좋은건 아닙니다 요런 잎이 왜 나타나는지 요런걸 계속 관찰을 하세요 자 신기하죠 정말 신기한거야 이 같은 올해는 이제 알찬이 많이 되가지고 같은 알찬에 같은 대목을 했는데 이 크는 속도라든지 이 형태가 다 달라 이게 정말 신기한거 같아 우리도 똑같은거야 같은 사람이지만 다 다른거야 생각하는거 먹는거 행동하는거 그게 다르니깐 항상 다들 다른 결과물을 만들면서 살잖아요 하하하하 이런게 전 정말 신기한거 같아 자 좀 더 많이 고민해봐요 이런 측면에서 마고스를 쓰면은 겹침 착한이 나타나는거지 그래서 좀 좋은 비례를 쓰라는거지 음 말 잘한다 마고스가 이래서 좋은겁니다 하하하하 인산은 제가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음 인산에 대해서 좀 인산비로중에 좋은게 뭐가있냐 이런 의문이 들면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여기는 제가 수정약을 드렸어 이제 곧 수정을 할겁니다 근데 봐봐 꽃이 틀어지잖아 꽃이 꽃이 틀어지면 얘한테 수정해본들 얘는 기형이예요 그래서 항상 어 정품 꽃 자체가 이미 정품이야돼 그래야지 열매가 정품이 된거 꽃을 좀 더 좋은 쪽으로 계속 만드는 법을 생각을 해야됩니다 음 자 아 얘도 마고스를 썼구나 어 올해 제 마고스를 쓴 놈가가 한 백놈가 가까이 돼요 어 제가 유튜브 올리는데 거의 다 썼겠네 어 거의 다 어 요런 부분들 자 제가 새로운 농가도 많이 다니지만 음 그것도 기존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니까 저는 1년에 어 지금 현재 120 농가를 다닌거 같아 120 농가를 계속 순회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베드포 와봐요 하면 또 가는거고 요런식으로 자 아 120 농가가 적은 농가는 아니에요 자 여기는 지금 쥐를 잡으려고 카운터를 뿌려놓은거에요 카운터를 아 이름도 얘기하면 안되나 허허 카운터 참여 등록이 됐어요 그죠 어 됐기 때문에 뭐 그게 문제는 안되는데 이렇게 뿌려놓으면 냄새가 많이 나 냄새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음 이 냄새는 이 냄새는 이 가스는 결국은 우리 인체에 좋을 수가 없는거니까 자 참고하세요 오늘은 제가 초전으로 갈 예정입니다 여기는 대가였어요 자 대가고 어 항상 저의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또 또 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